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 오늘 유명한 사람은 김태산 씨입니다. 김태산 씨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2002년도에 체코에서 북한 무역회사 사장이었던 김태산 탈북자 아시죠? 이분의 글인데요. 윤석열 정부의 바라는 입장과 보수 우파의 정신 차리라는 엄중한 고언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김태산 씨의 글, 본문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윤석열만 당선되면 문을 잡아놓고 무조건 나라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장담을 했었지만 그들은 지금 한국이 처한 모든 조건들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처럼 당당하던 이명박이 왜 2008년 2월에 취임해 3개월 만인 5월 22일과 6월 18일에 사죄 성명을 내고 자기의 모든 공약을 철회하고 머리받고 살다가 지금까지도 감옥에 가 있는가? 그처럼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박근혜는 왜 강제로 탄핵을 맞고 그것도 모자라 30년 이상 형을 받고 구속이 됐는가? 그 두 대통령들이 단지 국민이 준 힘을 쓸 줄 모르는 바보여서 종북들에게 사죄를 하고 탄핵을 받고 감옥에 갔다고 보는가? 일부 사람들은 아직도 북중이 종북들을 조종하는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 우파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우선 종북 좌파들에게는 뭐가 있는가를 한번 보라. 1. 제일 중요한 것은 단결과 단합의 중심에 좌파 지휘부가 있다. 2. 군대는 국방부부터 산하 부대 모두 종북들이 장악하고 있다. 3. 국정원, 경찰 그것도 모두 종북들이 깔고 앉았다. 4. 국회 법조계 언론도 마찬가지다. 5. 공무원노조, 민노총, 한노총을 비롯한 전교조 등 수백만 명이 철밥통을 상속시키는 대가로 종북세력의 숨겨진 정해무력으로 존재한다. 6. 국민들의 혈세를 빨아먹고 사는 각종 시민단체 등 수백만의 빨간 세력들이 전국에 깔렸다. 7. 정체도 모르는 250만의 국내 거주 공산세력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 8. 그 뒤에는 목숨 걸고 수십 년을 공들여온 북중 대남 공작 조직이 버티고 있다. 그러면 배신자들의 집단 보수 우파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달랑, 아무 힘도 없는 선거표 한 장뿐이다. 저만 잘났다고 떠드는 선비들의 주둥이뿐이다. 보수에게는 국민을 단결시킬 중심도 없고 지도 역량도 없고 배신과 부도독만 있다. 그래서 보수는 지난 날 자신들의 대통령도 정권도 당도 지켜내지 못했다. 앞으로도 보수는 똑같을 것이다. 강력한 지도 역량이 없기 때문이다. 동북아 정세 분석도 해보고 또 우파와 자파 간의 역량을 계산해보라. 그리고 보수와 자파들의 단결력과 전투 능력도 계산해보라. 무능한 자들이 아무런 역학적 계산도 없이 막연하게 윤석열만 당선되면 마치 지구라도 뒤엎을 것처럼 떠들어댄다. 욕을 해서 미안하지만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오만한 옹고집쟁이들. 내가 먼저 희생하고 양보하고 협조할 줄 모르는 이기주의자들. 이런 낡은 정치 쓰레기들 다 쓸어버리고 오로지 우리 국민들이 일치단결에 피 흘려 싸워야만 한다. 이번 선거에서도 이 쓰레기들 때문에 하마터면 질 뻔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보다 10배 100배 모지러야 5년간을 살아남는다. 술 취한 말 속에도 언중 유골 있고 시장 밑바닥에 회자되는 말 속에도 진실이 있다. 진좌빨은 검수완박 실패하면 죽음도 불사한다는 각오로 밀어붙였다.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으로 박근혜 때는 세월호가 씨앗되어 탄핵까지 성공했다. 윤석열 탄핵에는 자신만만하고 북측도 지원할 분위기다. 반면에 보수 진영의 윤석열 대통령은 권성동의 검수완박 손들기에 낭패를 보고 있고 박근혜는 최신실이 당하고도 또 유영아로 인해 낭패를 보고 있다. 모카 세상 분위기는 박근혜 탄핵 때 집권 여당 측 핵심이 진보여당 편들어 군주를 쫓아내듯 이러한 유사 판박의 조짐이 윤석열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절대적 보장 없다. 퇴고라는 문재인 지지율은 40.1%이고 입고라는 윤석열은 38.5%란 이것의 정체는 무엇인가? 대한민국 건국일에 레임덕 없는 유일한 대통령 문재인 이것의 배후에는 5.18과 세월호 근거지가 있는 전라공화국 같은 호남 세력과 586 지지세력의 120만 명 되는 공무원 중 상당 부분이 동조자다. 여기에 민노총과 전교조가 있어 우리 사회는 이미 보술비에 오쩌듯 전체 인구 3분의 1 이상이 전체주의 사상과 종북주의에 물들어가고 있다. 보라 전남북 지방의회 의원 628명 몽땅 민주당 소속은 뭘 의미하는가? 이것을 윤석열 정부는 절대로 과소평가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권성동 같은 사람 말 듣는 것이 통탄된다. 문재인은 이러한 지지세력을 등에 업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만들었고 무엇이든 1등했다. 혼자만 달렸기 때문이다. 나라 경제는 완전히 박살내고도 이것을 커버하려고 민주화란 분가루로 원도 한도 없이 처발랐다. 코로나 K-방역 300원짜리 마스크 3천원 받기 탈원전 중국 유학생 특별지원 김정은과 백두산 관광 마누라 호화 의상비 국민세금 강탈 등 아무도 못 말렸다. 자고로 세계사는 선진국 기준은 경제가 우선이고 민주화는 나중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철저히 외면했다. 윤석열 정부는 화합, 타협, 용서, 융화 등과 서로 힘을 모아 등 미사여구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된다. 국민들 65%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어떤 해악을 끼쳤는지 알고 있다. 세월호 희생자는 부처님 손주인가? 예수님 아들인가? 광주 5.18 유공자는 왜 숨기는가? 국가 유공자 예우의 240배가 되는 보상금과 특별전형으로 공무원으로 취직된 17만은 누구인가? 윤석열 정부가 야당인 진좌와 화합하고 타협하는 날 이것은 영원한 미궁으로 증발할 것이다. 말 못하는 국민들은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음을 윤석열 정부는 알아야 한다. 5.86 기득권 실세력들은 손톱 및 가시가 아니고 염통 갉아먹는 암과 같은 존재임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나쁘고 안 되고 등 모든 것을 문재인식으로 전임 정부에게 책임 전가하듯 해야 얼굴에 철판 깔고 모든 것을 문재인 전 정부에 뒤집어 씌워도 욕할 국민 없음을 동력삼아 밀어붙여야 한다. 다만 선거에는 99% 이겨도 1% 모자라서 떨어질 때가 99%가 1%의 동률임을 명심해야 한다. 안철수를 두고 하는 말이다. 안철수와 합당 없었다면 부정선거에 일어나서 이재명이 당선했을 것임을 명심하고 여당 금배지 단속 잘하라고 충고드린다. 절대로 좌고 운면하지 말고 박정희의 5.16 군사혁명식으로 밀어붙이지 않으면 내가 탄핵당한다는 모진 마음을 가져야 한다. 끝으로 한마디 미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 불광불급다. 이렇게 글을 맺었는데요. 저는 100% 동감합니다. 김태산 씨. 이분은 공산시아 북한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너무 잘 알아요. 한국에 있는 주사파들. 그다음에 북한과 중국의 배후를 너무나 잘 알고 이런 충언을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박정희 대통령식의 혁명적 목숨건 마음이 없으면 당한다는 거예요. 이명박도 당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당했는데 안 당하려는 법이 있어요? 그들보다 지지율이 더 낮은데? 아휴 그때 방해꾼들 친이계들이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을 감싸고 있고 친이계들이잖아요. 친이계들 때 이명박 대통령 광우병 때 그렇게 수세에 몰릴 때 뭐 했어? 감옥 갈 때 뭐 했어? 친이계들.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배반한 권성동 등등등 아직도 국힘당에 아직도 힘주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고 박근혜 대통령 감옥 갈 때 뭐 했어요? 그런데 친이계들, 친박계들이 아직도 국힘당의 주류야. 이준석이 그렇고 뒤에 다 권성동이 그렇고 당대표, 원내대표. 당대표 지금 6개월 징계받았는데 또 마찬가지예요. 6개월 후에 돌아온다는 거 아니에요? 권성동은 그 길을 열어놨고요. 그리고선 자기 계산대로 지금 당대표 선거하면 조기 전당대행은 자기가 당대표 안 될 게 뻔하니까. 6개월 권한대행으로 가지고 놀다가 6개월 후에 식물인간 이준석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1년 뒤에 공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1년 뒤에 당대표 나가려고. 어차피 그전에는 지금 원내대표 임기가 있기 때문에 당대표 못 나가니까. 이런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권성동이고 이준석인데 이준석이 잘라낸 거예요? 6개월 휴가 준 거지 그게 잘라낸 거야? 권성동이 머리 작품으로 이렇게 된 건데 그 해석을 고린이 사곤이 하면서 이렇게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해 놓고 자기 유리한 대로 판을 짜는 권성동인데 그런데 권성동이 그렇게 사곤이 고린이 결정 내리기 전에 지난 10일 날 윤석열 대통령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만나서 둘이 이런 거 작전 짠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뭐가 뭔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권성동한테 힘을 이렇게 줘도 되는 거예요? 당합니다. 친구라서 안 당한다고요? 당합니다. 당해요. 저 좌파들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1차전 2차전 했잖아요. 잽을 매겼는데 화물연대로 잽 매겼는데 국토부 장관이라는 원희룡이가 나가 자빠져서 그냥 민노총에 손 들어주네. 두 번째 잽은 어디서 매겼어요? 시청 앞에서 6만 모였잖아요. 못 막네? 자 이번에는 60만 명 모읍니다. 그러면 겁먹어서 다 기어들어갈 거야 아마. 권성동부터 기어들어갈 걸? 맞서 싸우기? 누가 맞서 싸울 것 같아? 아이고 윤석열 대통령 지켜줄 것 같아요. 용산 앞에 그냥 60만 명이 용산서부터 서울역까지 쫙 매웠는데 권성동이가 지켜줄 것 같아. 제일 먼저 도망갑니다.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야합해요. 제일 먼저. 이준석 뒤에서 그거 아주 부채질하고 민노총 부채질할 거야 아마. 좌파 방송 나가서 떠들고 앉았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거기 비겁한 놈들 있죠? 다 국힘당에. 지금 최고위? 아이고 최고위 같은 소리야. 배현진 하나 빼고는 보이는 사람이 없어. 최고위 같은 소리야. 최고 비겁한 자들 거기 다 모여두구만. 안 된다니까. 안 돼.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유승민이 있고 김무성이 있어. 그 뒤에 또 누가 있어? 김종인이 있어. 아휴 안 돼요. 이거 싹 쓸어버리기 전에는 안 돼. 이러려면 싹 쓸어버리려면 뭘로 쓸어버려야 돼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못 쓸어버려요? 법대로. 법대로 이준석 깜빵 보내고 문재인 깜빵 보내고 이재명 깜빵 보내고 법대로. 법대로 하면 돼요. 그다음에 법대로 부정선거 밝혀서 300명 금발찌를 다 무효시키면 돼요. 그리고 새로 선거하면 돼. 법대로. 그런데 왜 꼼수를 피고 권성동이 꼼수 피는 데가 놀아나세요. 윤석열 대통령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응원합니까? 윤석열 개인을 위해서 응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 반드시 세우라고 응원했고 뽑아주고 우리가 검찰총장인 출신을 갖다가 불러 세운 거예요. 그게 시대적 요청이고 민심, 천심이에요. 그러면 천심을 어길라고 그래요? 하늘을 어기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심이 하늘에 올라서 하늘이 내린 대통령이에요. 그 일련의 과정을 모르세요? 그게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대통령 된 거예요? 일련의 과정을 보면 시대적 숙명이다. 하늘의 뜻이다. 이 땅의 뜻이다. 이걸 알고선 행동을 해야지. 그러려면 목숨을 걸어야죠. 그러면 왜 하늘에 뜨시고 땅에 뜨시겠어요? 특수통에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잡아 쳐놓는 거 누구보다도 잘할 거다. 거기에 깡다구도 있다. 그러면 잡아 쳐놓으라 하는 건데 그게 민심이고 그게 천심인데 왜 안 잡아 쳐놓아요? 아직까지. 그리고 왜 권성동왕 시켜서 야부랍니까? 친구요? 친구 때문에 망해요. 아니 혼자 망하는 건 괜찮아. 혼자 재산 탕진하고 망하는 건 혼자 억울해. 국가가 탕진당하는 게 국가가 망하는데 그 책임을 어떻게 질려고 그래요? 안 된다니까. 지금 도어 스태핑 이런 거 하면서 밀부 탕진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리할 걸 정리해야 돼요. 이준석을 깔끔하게 정리했어야 하고 어정쩡하게 정리했잖아요. 이게 6개월 뒤에 살아나오게. 권성동을 정리해야 됩니다. 국힘당을 정리해야 돼요. 아유 참. 국힘당도 정리 못하고 민주당을 정리한다고요? 민노총을 정리한다고요? 전교조를 정리한다고요? 탕도 얼음 반푸넛지도 없는 소리. 국힘당 정리하고 단일 대우로 강력한 국힘당 만들어서 민주당 처받고 민노총 처받고 전교조 처받고 싸그리 감옥에 보내고 그래도 이길까 말까야. 김태산 씨의 끝으로 한 마디. 미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 불광 불급. 윤석열 대통령님 미치시길 바랍니다. 미쳐야 돼요. 과감하게 미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응원하잖아요. 우리도 있잖아요. 국민들이. 우리를 믿고 미치시길 바랍니다. 아 나 진짜 내가 미치겠다. 내가 미친다. 내가 미친다.